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ANET 회사에서 직접 보내온 프린터 ET4 프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ET 회사는 2017년, 18년 당시 A8이라고 하는 100불 정도의 DIY 조립형 프린터로 꽤 유명했었는데요. 10만원이 좀 넘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자가 꽤 있었는데 그 후에는 엔더3가 히트를 치면서 모든 부품을 꺼내보았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이미 반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프린터로 조립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Z축을 본체와 나사 4개로 먼저 연결해주고 노즐을 X축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벨트를 연결합니다. 구조상 특이했던 점은 여기 X축 이동하는 벨트를 팽팽하게 고정할 수 있게 모터 자체를 움직여서 잡아당겨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Y축도 마찬가지로 이 모터의 위치 자체를 움직여서 벨트를 팽팽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선을 연결해주면 조립은 끝이 납니다. 일단 프린터의 외형은 많이 써본 엔더3와 CR10S 프로를 섞어놓은 느낌인데요. 스펙을 잠깐 살펴볼까요? 출력 사이즈는 엔더3와 동일합니다. 비접촉 센서로 오토 레벨링이 가능하면서 터치패드로 작동하는 데 한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TMC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굉장히 조용한 프린터인데요. 일단 전원을 연결하고 홈으로 불러옵니다. 노즐 옆에 이렇게 비접촉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토 레벨링을 할 때 자신이 사용할 배드 온도를 올려놓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 오토 레벨링으로 먼저 잡아주고 180, 180 크기의 한층 레이어를 테스트로 뽑아봤는데요. 재료의 압출이 많은 부분과 덜 된 부분이 있어 고르게 보이지는 않네요. 가장 좋았던 점은 터치 메뉴에 한글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원하는 기능을 한눈에 찾아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불편했던 점은 종이를 너무 아낀 사용설명서입니다. 사용설명서에는 한글이 없습니다. 8. 정말 작은 글씨에 영어만 있는데 처음 오토 레벨링 값을 저장할 때 저도 헤맸습니다. 출력은 무난했습니다. 제트축 테스트를 위해 높이 20cm 기둥을 뽑아봤고요. 다은쌤이 좋아하는 모아이도 0.3 레이어로 1시간 14분만에 출력이 됐습니다. 보호된 방식의 익스트루더인데 여기 필라멘트 넣는 부분이 알루미늄 금속 파츠로 위아래 3모양으로 틈새가 딱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TPU 같은 말랑말랑한 필라멘트가 잘 뽑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말랑말랑한 TPU로 에펠탑을 뽑아봤는데요. 이 TPU를 사용할 때는 출력 속도도 많이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리트랙션도 거의 꺼야 출력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2시간 46분 걸려서 에펠탑을 출력했는데 결과물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